혹시 오빠한테 얘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늙으셨나? 그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 남편? 황인사사라는 걸 좋아하시나봐요 어차피 둘 관계 유지 안 돼 내 남편 취향이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거든 조나진 음료 나왔습니다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네 건 네가 사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건 제가 살게요 우리 오빠 돈으로 미쳤네 미쳤네 이봐 아나씨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? 진짜 차이? 모르는 거야 너와 나의 차이는 바로 너의 그 모공 딸기 씨가 모공에 낄 정도로 모공 관리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니? 눈에 띄는 모공 타이트닝 개념 퀴치, 메디힐, 디스패치, 코오라스틱, 코노즈, 엔치크 아직도 녹니? 최고야 코와 볼에 딱 붙이고 드라이도 하고 밥도 먹고 부분 화장도 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? 아침에 들뜨는 화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오후만 되면 늘어진 모공 사유 흘러나오는 개기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야 여보 아니 둘이 여기서 왜 저리 꺼져